이렇게 신나게 박수를 잘 치시는 분도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눈만 깎고 계시는 분도 계시요. 그러면 모든 할기차게 박수만 치시고 이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경쟁을 한번 붙여봐야겠어요. 이쪽에 하고 다섯 분씩 앉아계신데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내가 박수를 아주 잘 치시는 중에 아주 함성에 크게 소리가 나오는 쪽에는 제가 막걸리 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이쪽부터 해서 함성을 지금 박수를 많이 치시고 이쪽에 돌려주세요. 어느 쪽이 인가 그러면 나선 안 하는 거니까 자 이쪽에 시. 들으셨죠? 시작! 아니요. 근데 한 두 분은 안 쳐. 별로 안 쳐. 점수가 두 점 깎였어. 자 시. 시작! 아주 잘하시네. 여기도 두 분이 또 박수 잘 알죠. 점수는 또 깎였어. 이야. 이게 비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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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 우연을 가릴 수가 없네. 아. 그것도 사드리고 가야지. 뭐 어떻게. 대장부 약속했는데. 예.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좀 이게. 예. 활기차지 보면 남은 박수 잘 치시고 MC를 시큰 말하기 전에 가수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졸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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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우리 가수. 여성 가수 한 사람도 출연하겠습니다. 이 가수는 허스크의 목소리에 탱고의 가수. 열창을 하고 있는 가수. 강순이. 우리 가수 출연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곳 해바라기 잊고. 박수 그따 guPP 같습니다. 은하 차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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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